안녕하세요 피샤스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장안의 화제인 모바일 게임 뉘이지2의 레볼루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해온 게임이구요 잘 만들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4로 만들어서 그대픽 되게 수려하구요 모바일 게임 치고는 지금 3개월 하고 4개월째 들어서는데 어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무과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한번도 안 드리고 지금까지 플레이를 해왔고 어 저희 회사 사람들은 거짐 다 현질을 했습니다 어 돈마블 이라고 하잖아요 네 돈마블 넷마블 어 사람들이 막 욕도 하는데 음 이 지금 뉘이지2 레볼루션에서 제공하는 기타 모든 컨텐츠들을 플레이 해 볼 수 있는 근데 꼭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요새 전까지도 플레이 했구요 근데 설명이 들어서 네 근데 PVP는 좀 문제가 있어요 PVP는 어 이게 좀 차이가 핵과금러랑 무과금러랑 조금 돈 낸 사람이랑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핵과금러랑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을 근데 저는 이 컨텐츠를 다 그냥 어 플레이 하겠다는 그냥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플레이 한다면 돈을 꼭 안 드리고서도 재밌게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소개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제 캐릭은 바츠 세븐에 있습니다 샤스레인왕 캐릭인데 요거는 이제 샤르릉, 샤스비, 아라크나는 같은 계정에 있는 부캐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플레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캐는 예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솔직히 제가 회사 생활도 바꾸고 뭐 집에 와서 아기도 키우고 요 몇 달간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예예요 이것 좀 하느라고 리니지 하느라고 좀 소울 했죠 컨설킹게임들도 지금 벚꽃맞이 주사위 이벤트를 하고 있군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규 패키지 2종 출시했습니다 150만원 되나 축복가등 강화주문 선택상자 5개를 주면서 얼마야 이거 얼마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어봅시다 33,000원이고 55,000원이고 축복가 이거 땡깁니다 55,000원짜리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선택상자 5개 축복받은 강화주문서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제 캐릭은 이렇습니다 샷스레인, 샤르릉, 샷스비, 브라크나 얘네들은 다 허접해 보이죠 지금 16입니다 샷스비 얘는 다 워리어인데 14,000원이고 샤르릉 샤르릉 예 조프 제 메인 캐릭은 이겁니다 179입니다 내일이면 만렙 찍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1렙씩 하거든요 그냥 그 주간캐랑 1캐만 해도 그렇게 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죠 제 캐릭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랑할 만한 전투력도 아닙니다 일단 55,500원입니다 전투력은 자 일단 웜이나 좀 잡아봐라 자동으로 잡게 해 놓고 모발게임의 좋은 점은 이거죠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제 캐릭터는 이렇습니다 네 등급인데요 SR SR 이게 최고 등급입니다 현재까지 나온거 이게 이제 이렇게 C등급 D등급 A등급 이런거를 합성해서 SR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이템에 보면 이것도 칼이고 얘도 칼이지만 틀린 점은 그냥 배경템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같은 SR 중에서도 좋은 더 좋은 능력시가 좋은 거미죠 다 만드는 거예요 합성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 30% 확률로 이 배경템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었고 이것도 보면 갑옷도 갑옷도 이렇게 세트 효과도 있구요 같은 2세트 3세트 4세트 해가지고 레기우스 세트 거든요 레기우스 견과 암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모바일 게임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원자면 숙제라고죠 일명 여기 보시면 던전이라고 있습니다 전장도 있고 이게 다 숙제 유일던전 오만의 탑 정의 던전 채집 던전 장비 던전 아데나 던전 겸치던전 소환 던전 이걸 하루에 다 깨야되요 제가 보기엔 이거 다 깨는데 물론 모바일 게임 특성상 자동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게임하는 시간은 얼마 안된다고 볼 수 있어요 찍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일하면서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일하면서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일을 지루해지네 여태까지 돈을 안들이고 이만큼 키웠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한게 저희 회사에서 돈 돈 뭐 1만원도 안 들은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내 얘기면 돈은 180을 찍을 것 같고 음 이렇게 찍어놓으면 저 혼자 하니까 제가 편해 그리고 게임패드를 통해서 그리고 콘솔 게임 액션 게임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파이프 게임 하듯이 도전 도전 친구 모두 받기 몬스터 도감 도감도 많이 했죠 이게 100%라고 해서 100% 다 된게 아니에요 레벨 5까지 찍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레벨 1 최소한 레벨 1만 맞추면 이렇게 100%로 씁니다 아직 할게 많아요 할 일이 많죠 설명할 부분이 없네 지금 메인 케이스트도 다 클리어 있죠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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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공선전 나오고 지금 보상을 좀 보상 지금 보상 솜 맞다 솜 맞다 3층 없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파란 다이아가 편질이나 이런걸 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다이아 붙은 거를 거래해서 팔 수가 있는데 그 팔게 되면 이 파란 다이아가 소모되는거죠 근데 저는 이걸로 거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물건 올린 것도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물건 지금 올린게 거래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안팔려요 제가 올린게 이상하게 그래서 보면 제 주위 사람들은 파란 다이아가 많던데 저는 지금 0개입니다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빨간 다이아도 모은거죠 모은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혼자 떠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소소한 팁인데 혼자 싸우지 마세요 시동 파티를 해서 근처에 싸우고 있는 사람 가까운 파티에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어디 볼까요? 가능한 풀파 4명 있는데도 들어가는게 좋죠 여기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파티에 가입하면은 갑자기 소리가 왜 줄었냐 어쨌든 채널 변경! 전투중에는 채널 변경이 안되요 얘네들한테 갑시다 채널 변경 하면 지도상에 보일겁니다 어디있냐 왜 안보이냐 아 여기있다 얘네들 여기있으네 여기에 뭐 잡지? 지금 뭐 잡고 있는거지 이분들? 2명만 있는건가? 응 3명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파티장에게 이동 도보이예요 넓게 봅시다 아 지금 펫 타고 있죠 말이에요 말 펫도 지금 총 3종류 거든요 음.. 펫 보지 지금 제가 타고 있는건 샤이닉 레이드이고 지금 쿠쿠린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쿠쿠린 하려면 제가 지금 모자르는게 쿠쿠린 소환석이 없어요 지금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쿠쿠린 소환석이 그러면 얘 쿠쿠린을 살 수가 있는데 쿠쿠린 소환석이 몇개가 있냐 지금 쿠쿠린 소환석 쿠쿠린 소환석 54개 있네 아니 샤이닉 레이드네 이거다 67개 있네 이게 좀 안모이더라구요 무과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급하면 안돼요 절대 그럼 과금을 하셔야 돼요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마음이 조급하면 안됩니다 돈을 쓰게 됩니다 돈을 쓰면 그만큼 빨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주쯤 다음주 한 초 정도 되면 제가 쿠쿠린을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새 지금 이분들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5만 이었는데 지금 파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거에요 전투적으로 내일은 만납 찍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레어 스킬이 있는데 메테오라든지 뭐 이면 어디냐 주문서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못 열었어요 아이고 접착해나보다 여기 있다 사람들 여기서 지금 못 잡고 있죠 윈드 소스 잡고 있네요 여기 우리도 잡죠 저희도 잡아줘요 가까움으로 해놓고 잡읍시다 가까운 근처에서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오 되게 멋있다 지금 뭐한거냐 이분들이 잡으면 같이 잡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코어를 줄 거에요 코어 도전 과자에서 보면 몬스터 도감에서 보면 요거에요 비렐름 회피가 올라갑니다 지금 2단계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코어 작업 어딨니 같이 근처에서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래야지 걔네들이 하는게 같이 들어오니까 네 비렐름컴 들어왔죠 근데 나랑 헤어지지 이렇게 난 같이 잡고 싶은데 어 얘네들 다 불덴이야 내가 봅시다 전투력 어우 화장이 56만이군요 57만 59만 제가 제일 안 좋네요 음 음 이렇게 코어 작업을 해야되요 한마디 노가다 하자 노가다 아 룬 그리고 룬 룬도 작업 하셔야 돼요 룬인데 룬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어우 왜 이러지 확률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지금 8단계 9단계 6단계 9단계 10단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10단계가 마지막인데 어우 돈도 많이 들고 확률 보실래요 자 8단계 봅시다 확률 매싱 봅시다 28입니다 성공확률이 한발 할 때 12000원 아덴 들으면서 룬은 730개 들읍니다 찍어봐도 지금 없을거야 룬이 부족합니다 오마네탑 같은데 가야 내일 돼야 또 할 수 있어 야 진짜 안됩니다 강화보다 어려워 강화보다 강화 지금 제가 강화는 제가 좀 소질이 없어서 지금 1500개 안되거든요 무기가 강화보면 11만원짜리 강화조무소 묶음무소 10개 레드다이어 토파치 30개 마루포에 가고 11만원이야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싸다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비싸다 강화가 지금 여기가 지금 보면 40% 확률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룬 봤죠 28%에요 대박 40%면 되게 높은거 같죠 확률 엄청 깨져요 무서워서 지금 못지릅니다 마루포의 가오가 이게 이제 실패 하더라도 실패하면 강화도가 떨어집니다 15에서 14로 요거는 요거 쓰게되면 마루포의 가오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떨어지죠 실패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난 축 축복 받은 강화 주문서로 하려구요 모아서 그 축복 받은 강화 주문서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냐면 강화도가 1 올라가는게 아니라 최대 3까지 올라가요 한번에 한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 운이죠 네 배팅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이벤트 해야지 줘요 그러니까 모일 때까지 못 찌르는 거예요 하하하하 자 커다랗게 넘게 합시다 어 어 지금 제가 이거 다 클리어 해서 보여드릴 게 없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전장도 가볼 수도 없고 요새 전 일단 공선전이 이제 요번에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예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설명도 설명도 뭐 온라인 게임에 어떤 그런 매력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그런 거에서 또 재미를 느끼잖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이건 일단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180 찍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180이 만렙인데 좀 있으면 공성전 열리면서 레벨도 올라갈 거 같아요 더 그리고 지도도 더 열리고 메인 케이스도 생기고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할 거는 이제 지금 코어 코어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폰 작업 제가 지폰율이 약해요 보면 캐릭터 보자 캐릭터 여기다 보면 여기서 보는 게 아닌가 어디서 보는 거냐 지폰율이 약하더라구요 하여간 네 잠깐만 여기서구나 여기서 그냥 들어가서 봅시다 지폰 서보러 갑시다 여기서는 보이는 거 같지는 않지만 지폰으로 제가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무게 이제 그 지폰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다 못 넣은 것도 있어요 요거 일단 이제 박아야 되는데 이거 나오질 않아요 탄력이 어 그리고 지금 악세사리도 알겠죠 예 이거를 하려면 이제 승급석이 필요하거든요 승급석이 너무 이제 이게 안 돼요 네 이건 뭐 사면 되죠 돈 현질에서 사면 되는데 뭐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딱 가금 안 하기로 딱 굳은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면 다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은 음 현질 하셔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안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 악세사리 있게 여기 이런게 보면 30으로 만든다면 이제 이걸 승급하는 건데 승급하는 이유는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 확률이 되게 많아요 다른 IPM으로 그럼 세트효과가 없어지니까 승급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승급 지금 승급석이 4개밖에 없죠 30개 필요한데 그쵸 지금 어 다 SR을 만들려면 60개 있으면 됩니다 60개 그럼 현재 지금 뭐냐 어 60개 있으면 됩니다 4개 있으니까 어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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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 계산을 해보면 다이아를 쓰면서 이제 요일에서 하거든요 이거 요일단전에서 주거든요 여기서 장신구 승급석을 주거든요 오늘 4개 어 어 한번에 4개를 먹는데 이걸 보통 횟수 구매해서 빨간 다이아를 써서 한번 다음에 8개 먹거든요 그럼 일요일에는 내일은 승급석 상자가 4개를 주거든요 그러면 총 일주일에 16개를 먹는거에요 16개 그러면 2주죠 30개 먹어요 34개죠 2주면 일단 한 달 정도 후에나 이건 이제 다 SR로 맞추는 거죠 다 SR로 맞춰야 이 세트가 또 잽니다 4세트 5세트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가고 태중 데미지 올라갑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계산상으로는 한 3주 걸리는 거네요 네 3주 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가끔 숨겨주니까 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급해하면 안 돼요 급하면 현질 하셔야 돼요 현질에서 파란다에 사가지고 사람들 사는 거 파는 거 사시면 됩니다 예 마음이 급하면 근데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지금 이렇게 돈 쓰면서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할 때 돈 안 쓰고 얼마까지 할 수 있나 시험해보자 하고 한 번 한 겁니다 돈마블 돈마블 하니까 그래서 리니지 이거 레볼루션이 처음 발매되고 나서 한 달간은 전 안 했거든요 그 다음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됐습니다 179 잘 만들었습니다 대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그건 자기가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물값도 없고 약값도 없다고 그런거지 머리 살짝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허접할 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에서 한 50까지 그정 50 레벨까지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때 장비가 애매하거든요 그때는 모바트에 몹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물약 물약값이 막 모자르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리 안해서 그래요 뭐 맨날 정탄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모자르죠 약간 머리 쓰면 돼요 그 상황에 맞게 이건 어떻게 정답이 없어요 그 캐릭마다 다 틀리니까 아 그거 키우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힐러 키우기는 그 살짝 키워 봤는데 엘더를 키워 봤는데 확실히 좀 힘듭니다 저렙 때는 저렙 때 좀 약간 여유 잡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오늘 안 됐던 몹이 내일은 돼요 그런 식이에요 예 이 게임이 오늘 잡아서 안 되는 것들이 내일이 되면 돼요 레벨업이 되거든 어떻게 해서든 천천히 게임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다는 거 오늘 보여주려고 동영상 한번 찍어 봤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솔직히 게임은 레볼루시를 하면서 뭐 사람 꼭 죽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게임 자체의 컨텐츠를 내가 끝까지 플레이 하겠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게임을 한다면 충분히 돈 안 드리고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필받아서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되면 뭐 돈지를 해서 뭐 더 강화도 빵빵하게 하고 하겠죠 그죠 축복 받은 거 주문서 뭐 어떻게든 사가지고 토팟으로 해서 현지에는 뭐 장사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조금 현지라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웬만큼 저희 회사에서 지금 몇 십만원 뭐 백만원 정도 한 사람이 저보다 낮아요 저보다 낮게 지금 전투력이 낮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 백만원 정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많이 한 사람들만 지금 막 120 전투력이 130만 막 그러는거지 대부분의 유저가 50만대에요 그리고 강하죠 그런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혈은 강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해서 그 혈이 강해지진 않아요 떼거지에는 장사가 없어요 50만원짜리가 막 50만원짜리가 막 붙으면 계속 한꺼번에 몰아서 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강 제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할만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일단 공성전까지 다 해보고 컨텐츠는 다 해보고 그만둘 생각이거든요 불행하게도 제 본 계정으로 캐릭을 만들었기 때문에 캐릭은 저랑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게임을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계정은 저한테 있으니까 팔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좀 아쉽네요 보답을 좀 받고 싶은데 나중에 이걸 이렇게 그만두게 될 경우 루니지라는 게임을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암울한 단건 캐릭을 했지만 단건 캐릭은 암울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1대1 대인에서는 상당히 셉니다 아 이거 빨리 열어야 되는데 다음은 여기까지